이게 아이폰 XR 이구요 지금 XR 카메라 문제로 인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서비스센터 같으니 어플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카메라를 찍는데 왜 어플이 간섭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초기화 진행을 시키라고 해서 초기화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환 환불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러한 문제가 아이폰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교환 환불을 받길 바랍니다 저희가 서비스 받으러 갔을 때 딴 분이 카메라 문제로 또 오셨더라구요 그 분은 뭐 초점이 안 맞는 문제로 오셨는데 아이폰 신형이 지금 XR이나 XS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신형 폰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핑크색이네 그냥 지금은 증상이 엄청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게 좀 화면이 뭐야 번쩍번쩍 응 번쩍번쩍거리고 막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좀 증상이 지금 많이 심하네요